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의 홍천 원주민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누초면 자은리 소지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전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밀농사를 짓고 있고요. 평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토목공사가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 소나무산 방향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해도 하루종일 들고요. 주변은 보시면 소나무, 잔나무 이런 침념수 산으로 이렇게 삥그렇게 분지 형태로 둘러싸여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보시면 전원주택이 한 7채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멀리 가리산 방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 있고요. 주변은 보시면 별다른 혐오시설 없이 농지들만 되어 있고 전원주택들만 들어와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질마사, 농사짓기 좋은 토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토목공사 별도로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건축허관에서 집을 질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하이시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에서 10분 초반 정도 거리고요. 주변으로는 이제 가리산, 용소계곡, 솥불산 뭐 이런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산행이라든가 물놀이 다니기도 좋고 용도로는 전원주택지, 주말주택지, 귀천주택지 이렇게 집 터로 좋고요. 아니면 농막 놓고서 임시로 이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추후 집 지을 분도 좋은 조건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은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만 내시면 바로 집 짓는 데 용이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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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